울 더블 페이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잠깐 좀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더블 여밈이라 원단 되게 많이 들어가요. 울 원단. 그리고 배 커버 되게 잘 돼요. 따뜻하기도 따뜻하고 배가 따뜻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도톰한 울 원단을 고급 울을 2겹으로 붙여드린 거예요. 사람 손으로. 맞아요. 그러니까 훨씬 더 따뜻하게 입어보시면서 진짜 가벼워요. 그러면서 깔끔하죠? 앉혀보세요. 가벼운데 따뜻한 거죠? 네. 두툼한 울 원단 2개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울 코트 2개 입은 효과잖아요. 깜깜이 필요 없이 훨씬 더 가벼운데 완전 더 따뜻하게 이런 마무리 역시 핸드메이드 고급스럽게 해드리고 원단 아끼지 않았다는 게 이 더블 여밈도 더블 여밈인데 지금 보시는 이 빅 포켓. 완전 요즘 포켓이 이 정도 돼야 되고 카라도 빅 카라. 그 정도 돼야 트렌드잖아요. 그렇죠. 딱 이렇게 빅 포켓으로 원단 이것도 양면 다 이중직으로 너블 페이스로 제 원단이 들어가 있는 울 코트. 그래서 얘는요. 이런 가벼움 대비 원래 울 코트가 따뜻하려면 되게 무겁잖아요. 근데 핸드메이드 코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코트만 울 코트만 찾으시는 게 가벼운데 따뜻해서거든요. 지금 보세요. 제가 5호 사이즈 입고 있는데 핏도 넉넉하죠. 근데 오히려 저희 직원도 보니까 5호도 사고 이 가격이니까 7, 7 사이즈 정도 큰 사이즈도 하나 더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크게 입으셔도 예뻐요. 크게 넉넉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아주 부하게 요즘 남자 코트 같은 것도 젊은 친구들이 믿긴 하는데 저만 해도 40대 중반이라 그런 건 좀 부담스러워서 못 입는데 이건 정돈되게 딱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체형 커버 완전 완벽하게 되면서 따뜻하죠. 90cm 이상이 되기 때문에 90cm 이상이라 제 키가 1m 65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무릎까지. 1m 65 조금 안 돼요. 지금 5, 6, 6이 원래 주문이 되게 어려워서 방송 알림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5, 6, 6 사이즈 가진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5, 6, 6 벌써 수량 비상이고 조기에 매진될 것 같습니다. 뭐 시간 뭐 이런 거 고지 해드릴 수도 없어요. 이거는. 그냥 보여드리면 저희 보여드리기도 전에 나가요. 방송 알림 신청이 5,400건인데 저희 준비 물량이 4,200건이면 말 안 되죠. 금방 완판되겠죠. 그렇게 끝날 거고 더군다나 카라가 이 정도 되줘야 보세요. 이 정도 되줘야 얼굴 작아보이고 요즘 유행이죠. 완전 단아한데도 지금 보시는 이 카라 때문에 좀 어려 보일 수 있어요. 이게 좀 좁으면 얼굴도 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. 완전 더블 양모 더블 페이스로 이렇게 도톰하지만 가볍게. 그리고 이 암 여밈이 보세요. 속단추까지 다 돼 있어요. 진짜 저희 앤모 이완쇼와 함께하는 이 협력 업체가 백화점에 들어간 옷들 만드는 회사거든요. 협력사거든요. 그래서 정말 백화점 퀄리티예요. 백화점에서 헤드메이드 코트, 울코트 최소 최소 한 30만 원대는 줘야 되지 않아요? 근데 지금 30만 원이면 몇 개 살 수 있는 거지? 하나 둘 셋. 그래서 재구매도 많고 본인이 입으려고 깔별로 사시는 거예요. 선물도 선물인데 이렇게 그냥 벨트 편하게 묶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 코트는 무심한데 걸쳐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. 블랙은 진짜 기본이니까 하나 꼭 하시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도 좀 젊게 입으실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. 진짜 그래서 저는 기본 컬러 그레이라든가 블랙 컬러 하나 하시고 저는 지금 보세요. 와인 컬러 입었는데 와인 컬러 하나 정도는 오늘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.